부자가 되고 싶어? 매번 다짐하면서도 흥청망청 써버리는 이유가 뭘까?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야. 오만에 찬 네가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월급이 들어오면 뭐해?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걸? 너가 그 돈을 쓰려고 쓴 것 같아?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래야 1억. 모을 수 있어. 언니만 믿어. 언니. 난 맨날 술집 와서 콜라만 먹어. 콜라인 육포지. 자본주의 다큐 다들 봤지? 숙제했지?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 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구나. 그러면 뭐야? 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에는 노동자 말고 자본가가 존재해. 어떤 건물주가 있어. 건물에서 월세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나와. 그럼 이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밥만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나의 자본이 있는 거지. 그럼 저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잔 사야 얘기하지. 오늘 술값도 네가 낼 거야? 제가 살게요. 알았어.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여기 출발 지점을 파악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수입 지출 확인하고 자산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야. 수입 파악은 쉽잖아. 그냥 통장 찍어보면 되고 지출은 카드값 3개월치 뽑아봐. 왠 줄 알아? 내가 눈으로 스스로 보고 내가 어디다 쓰는지 항목을 파악을 해야 돼. 고정지출은 뭐뭐뭐가 있다. 총 얼마다. 근데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데다가 내가 돈을 계속 쓰고 있네? 내 방앗간이 어디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돼. 이거를 하고 나면 목표 생활비를 정하는 거야. 그래야 목표 저축액을 구할 수가 있잖아. 보통 200만 원 벌잖아. 그리고 대부분 100만 원 쓴단 말이야? 그러면 목표 생활비 100만 원 잡아 쓰면 저축가는 금액이 얼마요? 100만 원이지. 그러면 이 100만 원을 1년 모으면 얼마요? 1,200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1년에 저축 가능한 금액 1,200만 원을 이제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내 자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나 파악을 해야 돼.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만 저축을 했다고 해도 내 돈 얼마 있어야 돼? 4,000, 5,000 있어야 되잖아. 너 돈 얼마 있니? 너 왜 돈이 없어? 리뷰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어디다 썼지? 내가 왜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을까? 어쨌든 나의 현재 자산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200만 원 정도를 버니까 100만 원 저축을 할게요. 너 뭐 꼭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저축한다고 제가 건물주가 되겠어요.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채찍을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너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 너 언니가 대게 만들면 어떡할 거야. 너 집도 사고. 건물주도 대게 만들어주면 어떡할 거냐고. 너 그 건물 1층에 약국 자린 언니 줄 거야. 여기요. 볼펜 좀 주세요. 너 언니가 그려줄게. 그래서 언니가 노트를 항상 들고 댕기지. 건물주 되는 내가 로드맵을 그려주려니까. 빈 종이를 끄네. 그다음에 가로주를 이렇게 쫙 그어. 그다음에 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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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나이를 써. 너 서른이지? 서른 하나, 서른 둘.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면서 몇 살까지 쓰느냐? 한 50까지 써. 그 밑에다가는 2019, 2020 이렇게 연도수를 쓰는 거야. 이 연도수 왜 쓰냐면 위기 언제 오는지 파악을 하려고 해. 위기는 반복해서 온다. 이거 게임의 룰이다. 얘기해준 적 있지? 기억나니? 그럼 위기가 언제 올 것 같아, 네 생각에. 내 후면증? 그러면 2021년에 만약에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로드맵에다가 이렇게 우르릉쾅쾅 번개 표시해가지고 위기 이렇게 써. 그리고 10년 후에 또 한 번 올 수 있다. 물론 10년 있다가 안 올 수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 오차가 생기면 그때 다시 또 그리면 되니까 일단 이거는 10년 후에 또 한 번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위기를 한 번 더 표시를 하자. 그럼 42살쯤에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리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1200, 1200 이렇게 그 칸에다가 채워 넣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자산을 써야 돼. 너 지금 얼마 있냐?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뭘 왜 물어봐?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계산을 할 거 아니오. 얼마 있어? 얘기해봐. 오글만 하네. 야, 직장 생활을 한 지. 4, 5년쯤은 됐을 터 인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자, 어쨌든. 500만 원 있어.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하면 1700이지. 그럼 너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동안 모을 수 있는 원금만 1700만 원인 거야. 그치? 1700만 원에 언니가 수익률 8%를 곱할 거야. 왜 8%예요? 8%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또 금방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내가 8%로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자, 1700만 원 곱하기 8% 하면 자산이 1836만 원으로 늘어나. 근데 이때 위기가 왔다. 만약에. 그러면 이때부터는 수익률을 8%가 아니라 50%로 3년간 곱해줘.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래서 국가부도의 날 보라고 한 거야. 국가부도의 날 그때 유아인 선생님께서 금 사고, 날로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엄청 신분을 바꿀 만큼 부를 이뤘지. 그러니까 이런 정말 큰 기회가 온단 말이야. 망하지 않을 한국의 1등 회사, 삼성? 이런 회사 주식만 사도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년에 50% 수익을 가정하는 거는 위기 때는 막 실현불가능한 수익도 아니고 그걸 무리해서 지금 그리는 수익도 아니야. 자, 여기에 50%를 곱하자. 곱하기 50%. 그러면 그 다음에 6,718만 원으로 자산이 늘어나. 경제 위기가 지나갔다라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다시 8%로 떨어뜨려 볼게. 근데 이때 또 뭐가 와? 위기가 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45초. 위기 두 번 겪으니까 대박이지. 이제 알겠어. 부자들이 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근데 너는 야, 오래 살 것도 없어. 30살에 시작해가지고 50전에 되지 않겄니? 자, 집도 사고 건물주 될 수 있게 사는 데겠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심 많은 애들은 또 그 얘기를 해. 그런데 언니, 8%는 그럼 매년 어떻게 내죠? 자, 8% 수익 내는 세 가지 방법 얘기해준다. 적어라. 자, 첫 번째. 아낀다. 지출을 줄인다. 자, 두 번째. 수입을 늘린다. 세 번째. 투자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를 잘한다. 자, 1번부터 보자. 지출을 줄인다. 너 지금 100만 원 쓰기를 우리가 했었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봐. 너 지금 점심 먹고 커피숍 가고.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만 먹니? 케이크도 먹지? 부장님이 겁나 구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당이 딸린다면서. 이런 돈들 하루에 7,000원만 아껴도 얘 한 달이면 20만 원이야. 1년이면 240만 원이야. 너 1년에 1,2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 그럼 240만 원은 1,2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수익률이야? 확정 수익 20%야. 8%를 왜 못 내, 이 사람아. 낼 수 있지. 이해가 가요? 자, 두 번째. 수입을 늘린다. 내가 회사 본업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요새 꿀알바 같은 거 맞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벌어. 언니는 옛날에 쌀쌀을 줬다. 초급 강사를 동호해서 했단 말이야? 한 달에 한 20만 원은 벌었어. 근데 그거를 10만 원만 번다고 나하고 가정을 해보자. 인도 10%야. 뭘 해서 원금 보장되면서 10%를 갖고 올 거야. 이게 8%가 안 된다고? 아끼고 더 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를 잘한다. 돈 덩어리가 커지잖아. 한 5천만 원 막 이러면 아끼는 걸로만은 8%를 못 만들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이 커지면 투자를 해야 돼. 근데 그 투자는 방법 P2P도 있고 인덱스 펀드 ETF도 있고 이런 것들 언니가 앞으로 주식 투자면 등등 앞으로 언니가 쭉쭉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하면 돼. 이제 8%에 대해서 의심 좀 들어갔니? 자, 그리고 이 로드맵을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략을 짤 수가 있어. 언니 저 스펙을 높이고 싶어가지고요. 과학연수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언니 저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내 가슴이 뛰어가 신장병 걸려 죽어.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못 찾았어. 외국 나간다고 찾아질 것 같아. 못 찾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건물주 대고 나서 내 건물 1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란 말이야. 어디 건물 보면 장사 안 되는 집 있잖아.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문을 안 닫아. 왜 그런 줄 알아? 건물 주인이 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건물 1층에다가 그때 가서 해도 돼. 로드맵을 그려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결산을 해보고 매달 내가 점검하면서 나 지금 이 이정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옳은 속도로 가고 있네. 아니면 나 이번 달에는 진짜 생각 없이 또 요요가 와서 덮어놓고 너무 내가 질러댔다.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고 모티베이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로드맵은 있잖아. 진짜 최고의 너의 파트너가 돼줄 거야. 스트레스 받고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로드맵 그려. 로드맵 그리면 내가 회사 그만둬가지고 수입이 0원이고 저축하는 금액이 0원이 돼. 그럼 또 몇 년 뒤로 늘어나.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열심히 다녀. 부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람 변하게 된단 말이야. 약속해. 진짜 집에 가서 이거 그려보고 아 나 몇 살 때 건물주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잖아. 그럼 50% 대출받고 꼬마빌딩 정도는 살 수 있단 말이야. 또 서울에. 그러니까 목표 금액을 13억에서 15억으로 자꾸 그려봐. 몇 살 때 되는지를 댓글에 달아. 내가 다 스캔할 거야. 검사 다 할 거야. 이 얘기만 듣고 음 로드맵이라는 것이 참 신통방통하고 좋은 것이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침 지질리면서 또 잠들고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진짜 로드맵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 그 다음에 언니가 또 해줄 말이 많아. 알았지? 안녕. 이제 언니 갈게. 끈면 해야 돼. 상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말 잘해야 돼. 키도 커야 돼.